강서구청장 김태우 앞으로 채워나갈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더욱 완벽한 강서구 발전 계획을 위해서 이 자리가 앞으로 강서구 발전에 있어서 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향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집중하고 노력을 할 때 우리 강서구는 어느 구보다 더 발전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서구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가지 다양한 시간에서 강서구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수용하고 좋은 의견은 즉각 집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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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